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저는 엘레이터에요. 이번 달도 어느새 또 언박싱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계속 언박싱 이후에 또 언박싱으로만 만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리뷰를 언제 하고 있나요? 바빠서 다 게을러진 거죠. 저도 좀 건강이 안좋아져서 저도 조금 쉬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12월달에 언박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책을 볼까요? 이번에 사실은 연말 마지막 12월 책이라서 우리 알라디터나 에리가 별로 원하는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꼭 사고 싶었던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을 다 골라서 그냥 주문을 후다닥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나 아이슈타인의 전쟁 아이슈타인이 어떻게 아이슈타인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이슈타인은 아이슈타인이니까 아이슈타인 아닌가요? 전쟁을 이긴 위대한 과학혁명에 관한 놀라운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슈타인이 지금의 아이슈타인이 되기 위해서 아이슈타인의 혼자의 물론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었지만 우리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검증하고 도움을 줬던 에딩턴이라는 과학자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론고 얘기가 이 책에서 상당히 잔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것도 리뷰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올해 제가 다시 읽고 상당히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감명 받았던 책인데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동의 해독제라는 책입니다. 조던 비 피터슨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이게 나온지는 좀 됐는데 이제 바닷가재와 어떤 사람을 비유하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흥미롭게 시작되죠. 이것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볼까요? 강성태 공신, 공신으로 유명한 분이죠. 66일 공부법.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성능셉치고 이 공부법을 66일만 반복하라. 화제 공부법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알라디타하고 에디가 좀 활용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거 세트로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서 강성태 3년 공부 다이어리하고 이거 세트로 저렴하게 득템한 책입니다. 또 우리 에디가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한번 써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안을 한번 살짝 이렇게 볼까요? 다이어리도 한번 살짝 안을 볼까요? 여기 카메라 앞쪽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으로 꼽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 최근에 좀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중고로 저렴하게.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이성과 논리로 풀어낸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도 좀 깊이가 있고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서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오베라는 남자. 이것도 오베라는 남자 상당히 옛날에 화제가 됐던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던 책인데요. 이거는 책 대 영화 뭐 이런 장르로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오베라는 남자. 고집불통 까칠한 남자가 이웃에 사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웃들을 또 따스하게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겉은 까칠 속은 촉촉한 약간 그런 요즘 겉바삭 속촉촉 약간 그런 뭐죠 빵 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잼의 백가지 만능잼. 설탕 없이 만드는 건강한 잼 뷔페 레시피고요. 이것도 우리 집에 집콕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잼 만드는 취미를 한번 좀 살려봐도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이뤄서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럼 책을 한번 펼쳐 볼까요. 미스터잼의 백가지 만능잼. 오베라는 남자.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강성태 공부법. 66일 공부법.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전쟁.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 그리고 여기는 강성태 3년 공부 다이어리입니다. 자 우리 또 언제 또 리뷰를 이 책들 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올해도 벌써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못다한 리뷰 다 올리고 그리고 내년 또 힘차고 즐겁게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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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